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출시에 대한 소식입니다 데스크탑 cpu 에 대한 소식이구요 데스크탑 cpu 인 인텔 10세대 코멧 레이크 s 출시에 대한 소식입니다 실제로 사전 등록이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i5 10400 i7 10700k i9 10900k 가 다나와의 사전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i9 10900k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 유통사죠 인텍앤컴퍼니에서 rog 스트릭스 z490i 게이밍 z490 중에서는 가장 귀여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지원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구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그냥 이 제품 벤치마킹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아예 조립을 하려고 itx 케이스를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제품이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벤치는 차차 제가 올리기로 하구요 실제로 이 제품과 벤치 성능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amd의 r-line 3950x를 제가 테스트 샘플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도착을 하면 같이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러기 이전에 일단 출시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출시가 되었고 이런 제품들을 앞으로 어떤 제품과 대응해서 구매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코멘 레이크 s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14나노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나노 공정 이제 뭐 사골 뭐 곰탕 이런 말을 뭐 제 입에서 하기도 조금은 그런 수준입니다 인텔 전통의 곰탕 집에서 출시한 인텔 sipson nanosago 그렇지만 일단 cpu가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i5, i7, i9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제품은 i5 10400 제품입니다 기본 클럭은 2.9기가에 터보 부스트 4.3기가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구요 권장 가격이 182달러로 원화 가격 20만원 언저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6개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서 i5 9400f의 후속 모델로 생각이 되는 엔트리급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amd의 r5 3500x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i5 9400f가 r3 3300x의 성능과 비교가 되는 만큼 i5 10400도 r3 3300x와 비교를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다음은 i7 10700k 모델입니다 8개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서 터보 부스트 맥스가 5.1기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오버클럭이 5.1기가까지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제로는 4.7기가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i9 9900k를 리네밍한 제품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9900k의 가격이 488에서 499달러였고 10700k의 가격이 374에서 387달러로 약 110달러 정도 가격 인하가 되었으니까 가격대 성능비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9900k가 amd의 r7 3700x와 비교가 되었으니까 10700k도 동일하게 비교를 하게 된다면 경쟁 가능한 가격대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i9 10900k는 새로운 cpu 라고 할만하죠 10개의 코어에 20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3.7기가 베이스의 최대 오버클럭이 5.3기가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올코어 4.9기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에서는 8개의 코어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용이라기보다는 전문가용이나 작업용 cpu로 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자 우선 사전 등록된 제품들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제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i7 같은 경우에도 10700k는 i9 9900k의 고기에서 성능을 약간만 개선을 해서 금액을 인하해서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제품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리급 모델로 출시가 된 i5 1040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md cpu인 3300x 3500x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i5 9400f가 3300x의 성능이 발렸다 라고 이렇게 지금 루머들이 있고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갈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신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은 i9 10900k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어스도 늘었고 그만큼 터보 부스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새로운 기준이죠 인텔 서멀 벨로시티 부스터 인텔 서멀 벨로시티 부스터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겁니다 얼마나 좋은 쿨러를 장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cpu의 성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9 같은 경우는 아예 수냉쿨러를 장착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수냉쿨러를 장착을 해서 시스템을 꾸민 다음에 이 제품을 테스트를 정확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테스트는 제가 추후 영상에서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스였습니다